저 이거 씨발 탕혁아 장난하냐? 탕혁아! 장난해? 너 다음판 보고 있어 내가 원딜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준다니까 저런 빙신 씨비를 한테 아이고 씨 피방드립 나왔고 얘 보결만 나 피방이라 니꺼 보기 싫다 미안하나 그냥 집에 가야되냐? 집에 가야되냐? 그건 인정 겜방에서 아프리카 보고 있는건 솔직히 좀 빡세다 인정 시간없이 아프리카 보고만 있는건 솔직히 좀 힘들다 니가 겜방에 만원 들고 갔을든 없을테고 엄마 나 겜방 가게 2천원만 아 2천원만 2천원만 다른 애들 3시간 그나마 다 2시간이나 나만 1시간 하라고 싫어 싫어 오케이 니 마음 알아? 니 마음이 형도 안다 형도 아니까 음 2시간 밖에 없는거 알아 어 빠케미야 그냥 알았어 게임이야 게임이야 어 러너방송이나 불렀다 아이 좋구요 은근히 내 손질 건들고 있구요 자 나가잇 자 이 새끼야 시바라마 어 아 아 아 아 아 아